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5월 4번째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민족정론 BBC가 이번에도 실력을 뽐냈습니다 에디터 봤나요? 아 그 고 구하라씨와 연관된 버닝썬 얘기죠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버닝썬 제목이 뭐더라 케이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 조회수가 500만밖에 안된다는게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폭발력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1시간쯤 합니다 저는 쳐다보는 것만도 좀 힘들어가지고 걔랑 산책하면서 들었어요 저도 사실 그래서 아직 못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힘들어요 사건에 대한거는 주로 아는 얘기였는데 이걸 취재한 기자들이 겪은 고초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존재였던 고 구하라씨의 역할에 대한 얘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꼭 확인해보십시오 네 그건 그렇고 이번에 헬머스 코너를 들으면서 머릿속에서 혼자 생각했던게 우리 문재인 미국 트럼프일 때 우리가 미국을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아 네 그렇죠 우린 거쳐왔다 근데 사람이 진짜 있어도 한치 앞을 못보는게 이렇게 트럼프와 닮은 대통령을 갖게 될 줄이야 그렇습니다 이게 폭스하고 싸우던 것도 똑같잖아요 언제 네크로맨서가 나와가지고 지금 흥선대원군을 되살렸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네 네 지금 쇄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플린을 액세스몰에서 밖에 못 사실 수도 있어요 아 그것도 요즘 루리앱 등지에서 지금 논란이 한참 있죠 정치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던 사람들을 어떻게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안티로 만드는 기술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직구금지 관련 이야기죠 네 모든게 비현실적이었어요 버닝썬 다큐도 근데 이 버닝썬 다큐에 그 자세히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비현실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소위 경찰총장 있죠 네 그 사건의 등장 네 아마도 버닝썬에서 자행됐던 범죄 사실의 상당 부분을 알았고 그걸 묵인했을 윤규근 씨가 벌금형을 받고 지금도 서울 송파서에서 경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그 사람이 알았을 범죄는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왜 우리가 지금에야 알게 됐을까요 강간 마약 성매매 알선 알고 보면 강간 알선이라는 있지도 않는 죄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구하라 씨의 가해자에게 강요협박상의 죄목의 집유 불법 촬영에 무죄 선고한 그리고 피해자 본인이 절대 공개 안 되길 바랬던 동영상을 굳이 보자고 우겼던 당시의 판사 오덕식 씨가 지금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음 관련된 건 유튜브에서 확인해보시거나 뉴스들을 보시고 저희는 이번 주에 헬마우스하고 함께 또 다른 현실 속 비현실의 세계를 만나보시겠습니다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헬마우스님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헬마우스가 해줬던 얘기가 맞아요 이명박과 박근혜만 해도 조중동이 우리가 게임 체인저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상황 따위 없었어요 그렇죠 마음먹고 얘 대통령 만들어야 돼가 아니었어요 한나라당이 시스템적으로 사람을 올려요 그렇죠 그 올라간 사람들 중에 누가 경선에서 이기나 보자 계속 끝까지 관망했어요 경선 승리한다? 그럼 그때부터 밀어줍니다 그거 이제 상대 정파와의 싸움으로 바뀌니까요 그때만 해도 언론과 정당의 보수 정당과 보수 언론의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깨끗했다 할까요? 상식적이었다 할까요? 어떻게 보면 균형점이 있었던 근데 이명박근혜 두 번 다 풍비박산이 난 다음부터는 보수 언론이 봐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생을 못해 다 탔어 팜이 망가져버렸죠 우리라도 어디 가서 뭔가 생태결환종이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갑자기 집어둬야겠어 배스 이런 거 어디서 수입해 와야 되는 거지 그리하여 윤석열을 미친듯이 만들어냅니다 그런 이야기를 남은 두 시간 동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정재로 대표되는 프로파간다 정론지 기자들이 어떤 행태를 보이는가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지난 한 시간 동안 살펴봤다면 앞으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윤석열이라는 문제적 정치인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가 시계열상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큐비엔 루테이나 스타전틴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욱 용산의 아는가게 컴스테이션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데이즈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눈을 위한 종합건강기능식품 루테인 아스타잔틴 눈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네 진경욱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짜옥자요 충성 경장 진경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옥 평산네이처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쓰시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컴스테이션에 알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20라인 데이즈 짧은 기획전 5월 얼리 썸머 기획전입니다 한 주일쯤 하네요 얼리 썸머 얼리 썸머 이게 무슨 의미였죠? 방금 제가 처음 불렀는데 따라 부르셨잖아요 멍키 매직 멍가메가 매직 멍가메가 매직 선거 노래잖아요 5월 23일 목요일부터 5월 31일 금요일까지 딱 일주일간 진행합니다 반값 생리대는 안 그래도 반값인데 여기서 15% 할인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0.35 생리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기농 생리대에도 20% 할인을 하고요 드림핏 입는 오버나이트도 40% 할인을 합니다 거의 반에 반으로 깎여 나갑니다 해당 기간 동안 구매 후기를 작성해 주신 분들께는 기존 사용자의 구매 후기도 가능합니다 새로 안 사셔도 돼요 사시면 좋고요 이분 중 10분을 선정을 해서 드림핏 3팩을 또 증정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넉넉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매 후기 작성하셔서 선물도 받아 가시고요 29 Days Early Summer 기획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2019년 연말이 됐을 때야 조중동이 본격적으로 윤석열이라는 개인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2017년 무렵부터 조중동에 올라온 윤석열 관련된 기사들 키워드 검색을 해보고 느낀 건데 정말 놀랍도록 2019년에 조국 전 장관과의 대결 이전에는 윤석열을 개인으로 호명하는 조중동의 주요 필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잘 못 느껴서 그런데 2017년 18년 한창 적배청산 수사가 진행될 때는 기사로 확인한 바 한동훈이라는 그때 부장검사 차장검사급의 이런 검사들은 언급량 자체가 거의 없고요 그런데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은 차장검사 부장검사를 국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관련 사건 나올 때 그냥 과로 안에 들어가는 정도 그렇죠 그날 브리핑을 한동훈 차장검사가 했다 그러면 이제 자료화면으로 멘트 따서 인용하는 정도로 나오는 거지 정치로 말할 것 같으면 도의원이나 그렇죠 무슨 정무부시장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언급가치가 없는 존재였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그 전에는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은 가끔 이제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지 2013년에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었던 그 윤석열이 수사팀장으로 복귀했다 이런 동정기사 정도로 인용이 됩니다 주요 인물로 언급되지 않아요 말하자면 정치권을 다루는 조중동의 주요 필자들 입장에서는 주요 인물 혹은 핵심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우더 반중 아우더 반중 그런데 2019년 연말계에 다가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지나고 보니까 결국 쿠데타였던 어떤 것을 기획하고 그게 흔들기 시작하니까 문재인 정권을 흔들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직접적으로 경계하거나 혹은 언급하는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그전까지는 윤석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재인이 고용한 도부수였죠 도부수를 뭐하러 다루겠어요 그렇죠 문재인이 중요한 거니까요 문재인이 휘두르는 칼은 그냥 칼이니까 그게 윤석열이든 한동훈이든 박영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도부수가 청와대 인사들하고 민주당 인사들 뚝가 패기 시작합니다 썰기 시작합니다 미친놈을 봤나? 이러면 위에서 내려가는 거죠 메시지가 그렇죠 야 쟤 어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갑자기 중고신인 하나가 뉴스 시장을 휘젓기 시작하는 거죠 어 저거 뭐야? 라는 애가 2020년 이후에 2020년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게 소위 조국 추미애 문재인과 직접 맞서는 야권에는 사라진 줄 알았던 새로운 기대주 대항마의 등장인 거죠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본 바 크게 새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이전에는 그냥 문재인의 사냥개 시기 이때는 그냥 도부수로 거의 취급을 못 받는 단계였다가 2019년 하반기부터 2022년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는 보수 정치권에서 유입시킨 최고의 용병 갑자기 탈옥한 나폴레옹처럼 저널리즘이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분이 오셨다고 아 그렇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 역정 드라마를 사실상 조중동이 중계를 하죠 22년 3월까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입니다 대선을 이기고 대통령이 되고 2년을 받는데 야 이거 이거다 우리 큰일 나겠다 이거 디스트로이어 그래서 보수의 괴멸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 괴멸자를 어떻게 핸들링해서 무사히 착륙시킬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칭하는 호칭들이 아니고 보수 언론들이 조중동의 시각에서 본 겁니다 그렇죠 조중동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프냐 하는 거예요 화전에서 잘 클 싹을 딱 물을 줬더니 금방 나무가 됐어 아 죽순이야 죽순 그리고 슥슥 큽니다 수수로 탔어 갑자기 죽순인데 죽순이 야 이렇게까지 자라도 돼? 쉽게 그 초가집을 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수준이 된 거죠 옛날에 미스테리 책에 보면 그 자연 바로와 있죠 그렇죠 사람이 갑자기 타 죽는 거 아 그렇죠 그러더니 막 주변을 태워 또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또 탔어 아 그 밭이 다 타버릴 때 저런 애들 때문에 탄 거였구나 그렇죠 아차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세 사람의 조중동 논자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자는 그래서 동아일보의 소울 김순덕 대기자고요 소울 그리고 중앙일보에서는 중앙일보의 논설위원 안혜리 논설위원을 꼽았고요 그렇죠 조선일보하면 역시 80대의 노정객 이 사람이 이제 뭐 기자라기보다는 정객으로 불러야 하는 밤의 대통령 밤의 대통령 김대중입니다 네 이 세 사람이 윤석열과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헤어지는 중인가 우리는 그거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순덕 하면 우리가 지난 정권 내내 그나마 소비가 가장 많이 된 보수 언론인 대통령을 때릴 때마다 아 그렇죠 네 선정 기준은 물론 제 맘이긴 하지만 어떤 매체의 속성을 상징하는 인물들로 꼽아봤습니다 그렇죠 동화의 김순덕 하면 동아일보는 뭐 저희 친구의 표현에 따르면 항상 술에 취해 있는 그 알코올 중독 삼촌인데 네 가끔씩 술이 깨서 멀쩡한 날 멀쩡한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삼촌은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정론지가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소울을 상징하는 게 김순덕 대기자다라는 생각으로 꼽았던 거고 좋아요 중앙일보는 정체성을 굳이 표현하자면 강남보수죠 네 그래서 강남보수는 자기들이 졸부이면서 동시에 현실점 보수의 소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자의식을 갖고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강남보수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강남진보거든요 아 그렇죠 알고 보면 조국 대표에 대한 논조도 중앙일보가 제일 셉니다 그 조국 대표에 대한 논조가 제일 셉던 중앙일보 중에서도 제일 셉던 사람이 안혜리 논설위원이죠 심지어 JTBC도 조국 대표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죠 전 너무 이상합니다 아니 이재명이 몇 배는 또 센데 그렇죠 조국을 더 열심히 때리네 그래서 강남귀족 언론인의 대표 케이스로 이제 안혜리 논설위원을 꼽은 거고 좋아요 김대중 논설 전주필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수식이 필요 없는 사람 오래된 끝판왕 그래서 동화의 소울 김순덕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정파지의 새로운 양심이 되다 그렇습니다 술을 끊었어요 난이 났습니다 삼촌이 거의 리헵 수준입니다 지금 갔다 왔습니다 아 깜짝 놀랄 정도로 거의 1년여에 걸쳐서 한결의 웬만한 논설위원보다 더 센 논조로 윤석열 정권을 타격하고 있는 동화의 양심 김순덕 논설위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낙연 총리가 동활보 출신이기 때문에 신문사에서 한창 그 선배이던 시절 초년 기자인 김순덕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네는 이름도 순하고 생긴 것도 덕스러운데 왜 글은 그렇게 독하게 쓰냐 말투가 들리네요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낙연 총리를 평해보면 알 수 있듯이 칭찬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본인은 칭찬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본인이 이 에피소드를 여러 차례 자기 글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나는 독하게 글 쓰는 사람 그래서 영원한 야당 역할을 하는 기자로 스스로를 칭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권에서도 가장 강력한 야당지 동화일보에 가장 강력한 야당 역할 필자가 되어버렸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덕의 2019년 2월 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예요 윤석열 1기 때죠 조중동과 윤석열 사이의 1기 때 그때만 해도 진영매체의 민주당 측에서 윤석열 측면 지원하던 때 그렇죠 2019년부터 김순덕의 흐름을 살펴보는 거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9년 2월의 윤석열은 김순덕에게 있어서 콩콩을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냥개입니다 1기라고 말씀드렸죠 취급 안 해주던 시절 2019년인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18일자 김순덕 칼럼 3.1운동 100년 칼찬 순사 시대로 다시 가나 라는 칼럼을 보시면 검찰 조심하라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칼찬 순사가 누구냐 윤석열로 대표되는 그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글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윤석열의 비중이 매우 낮아서 빼도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단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사 앞에 장사가 없는 법이다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댓글 수사 와중에 박근혜 정부에서 불명예 사퇴한 최동욱 전 검찰총장도 정권의 눈치를 보며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것은 인사권 때문이라고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라고 인용이 돼있죠 잘 보시면 지금의 우리는 인식을 잘 못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를 하다가 좌천되고 불명예를 뒤집어쓴 사람은 상징적으로 최동욱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때 좌천되고 불명예 뒤집어쓴 사람은 윤석열을 떠올리지만 어 그러네요 2019년에 언론인들은 당연하게 최동욱을 떠올렸습니다 원래 조선일보가 마음먹고 찍어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말하기도 어려운 이상한 뉴스 계속해서 주워섬기면서 최동욱 전 총장에 대한 사생활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 4년 정도 지난 건데 그동안에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한 보수 언론들의 평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때는 최동욱 밑에 있던 알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요 막상 전장 한가운데에서 칼맞고 쓰러진 건 총장인데 그렇죠 그 옆에 있던 사람을 영웅을 만든 거였네요 네 야 지금 환기됩니다 그때는 자의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말을 잘 들으면 승진시키고 안 들으면 좌천되어 시키는 인사로는 정치검찰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거다 라는 게 최동욱 총장의 이야기였다고 인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이 나옵니다 최동욱 사태의 반발에 좌천됐다 지금은 적폐수사에 온몸을 던지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또는 차차기 검찰총장으로 주목받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얼른 봐서 들으시면 의도가 안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냥 문재인의 도부수다 라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인사 콩꼬물을 노리고 소위 말하는 승진을 위해서 출세를 하기 위해서 적폐수사에 온몸을 던져서 정치검찰질을 하고 있는 알라 중에 한 명 에이 저 문재인 똘만이구만 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유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얘기죠 자리를 노린 정치검찰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진 약속받는 수적 정도로 언급량이라든지 강도에 있어서 지금으로 보면 별 의미가 없는 수준의 이야기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가 됩니다 정말 됩니다 같은 해 2017년 11월입니다 웃긴 게 뭐냐면 2019년 7월 2019년 7월이죠 그때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니까 맹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정식으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칼럼의 소재로 중심 소재로 떠오르죠 타겟팅을 했군요 당시 보수 언론의 의의도 저놈 저거 족폐수사하던 놈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을 때려서 낙마시켜야 되는 존재로 특정하던 시절 조직을 사랑한 윤석열 조폭과 뭐가 다른가 이게 제목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이 얘기를 주로 프레시안 진보 언론에서 하지만 조폭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썼습니다 전 조직에 충성합니다 라는 말의 조직을 조직폭력배의 조직과 동화시키려는 시도군요 그렇죠 똑똑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검찰이 다른 고위직도 아닌 검찰총장 후보자가 온 국민을 속였다 검찰 내에서는 장군 그것도 주윤발 같은 성향으로 평가된다는 윤석열이 변호사 선임되지 않았으니 소개가 아니다 라고 주윤발은커녕 남자답지도 못한 변명을 했다 이게 뭐냐면 윤우진 윤우진한테 이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한테 부하였던 김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사건 이게 이제 위직 논란으로 번지죠 나중에 실제로 거짓말을 한 게 드러났고요 맞습니다 그걸 이제 주윤발을 끌어와가지고 이게 남자답지도 못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김순덕 칼럼을 제가 지난 한 3주 동안 계속 쭉 읽으면서 느낀 건데 이분의 소울이 누구랑 굉장히 비슷하냐면 일본 소설가 시오노 나나미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요 마초적 남성에 대한 고평가 로마인 이야기 로마인 이야기의 시오노 나나미가 카이사르에 대한 애착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남자다운 남자 마초적 남성에 대한 그런 어떤 애호 정치적 능력을 뭐랄까 남자의 맹수의 동물성 같은 걸로 많이 시안을 시키죠 정력적인 활동과 연결시키거든요 왜 그래 징그럽게 실제로 그 주제로 책도 썼어요 시오노 나나미는 남자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정치적 야망을 약간 맹수처럼 비유를 많이 해요 그래서 김순덕 대기자의 글을 읽다 보면 아 이 사람이 남성 정치인을 평할 때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대목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치사하게 거짓말을 하냐 이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주윤바는커녕 남자답지도 못한 변명을 했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주윤바는 갑자기 아 주윤바 같은 성향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나이다움 이런 걸로 평가를 받다가 지금 와서 하는 꼴을 보니 주윤바는커녕 남자답지도 못한 변명을 한다 요새 주윤바씨가 무슨 장군 배역을 했나 보네요 나는 솔로에 보면 남자답느니 어쩌느니 말 많이 하는 여자 출연자들이 보통 선택 못 받습니다 요 성격도 제일 이상해 요즘 시대에는 안 맞죠 사실 뭐 하는 거야 어쨌든 국회 청문회라는 법과 질서를 우롱했는데도 검찰 조직을 위한 일인이 문제가 없다는 윤석열의 이 조직 이기주의는 조폭의 충성심과 뭐가 다른가 라고 적었습니다 철진한 일부 인사들이 하던 얘기를 제가 다시 곱씹게 됩니다 그때 김순덕이 하는 말 들었어야 됐다 누가 제일 많이 얘기했죠? 뉴스타파에서 우리가 말했잖아 그때 왜 구독 끊었어?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렸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때 이 윤우진 소개 문제를 끄집어내고 윤석열의 거짓말을 밝혀내서 개망신을 준 인사청문 위원 장재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노열 아버지 어쨌든 이런 특유의 어떤 냉소적인 투 이 사람을 비평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차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거의 예언 수준의 문단을 하나 남겨놨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무릎을 치게 되는데 뭐라고 썼냐면 조직의 특성상 일단 맛본 권력의 속성상 윤석열이 국민에 충성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른다 완벽하네요 굉장히 통찰이 있어요 이때도 잠시 금주하셨네 이때는 새누리당 편이었으니까 자유병국당 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술에 취한 말이 현자의 말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술 취해서 한 말인데 정답인 경우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다면 검찰의 관행대로 집권 세력의 비리를 차곡차곡 캐비넷 속에 쟁여두고 있다가 정권 말 사정없이 칼을 휘두르기 바란다 정의가 5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더라도 영영 안 오는 것보다는 나았다 대통령감으로 뜰지 누가 아는가 이게 마지막입니다 사실상 캐비넷 속에 차곡차곡 쟁여두고 있다가 정권 말에 사정없이 칼을 휘두르기 바란다 거의 이 말을 들은 것처럼 그러네요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대통령감으로 뜰지 누가 아는가 근데 사실 이 전체 글을 보면 이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꼬는 얘기거든요 야 뭐 야 뭐 니 하던 대로 해 그냥 캘비넷에서 했다가 옛날에 이명박이랑 박근혜 조졌듯이 그냥 마지막은 진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누가 대통령 시켜야 될 줄 아냐 이렇게 한 거죠 비꼰거죠 비꼰거죠 김순덕이 말한 이대로 대통령감이 된다 그러면 그건 민주당 경선 나가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유 그렇게 자리가 욕심났어요 뭐 대통령 되겄네 요런거죠 윤석열이 이걸 봤다 아니 그리고 웃긴게 뭐냐면 사실 검찰총장이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이거 불법이죠 술자리에서 이렇게 다같이 남자끼리 술 마시고 있는데 한 놈이 계속 여자친구랑 카톡을 하고 있으면은 그렇지 이제 아 결혼해라 이런 말 하거든 집에 가서 청혼 그리고 다음 장면이 결혼식장인거죠 결혼한다고? 이렇게 되겠지 이게 니가 하라매 기순덕이 잘못했네요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자 검찰총장 인사청문했더니 이렇게 매섭게 정말 그 날카롭게 비꼬면서 그럴거면 대통령 하시지라고 했던 사람이 6개월 뒤 불과 6개월 뒤 2020년 1월 9일이 되면 그 조폭들 윤석열과 알라들 그 조폭 때들은 이제는 지켜줘야 될 대상으로 바뀝니다 빠밤 빠밤 2019년 7월에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런 놈들이 없어 이런 무도한 놈들 딱 6개월 지났어요 이 조폭들이었는데 딱 6개월 뒤에 이렇게 씁니다 닉슨 워터게이트 특검을 잘라서 탄핵 몰렸다 이런 제목입니다 당장 그 무험한 손을 조폭들에게서 떼지 못할까 그렇지 어디 감히 조폭 선생님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나 닉슨 못 봤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1974년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몰린 건 도청 때문이 아니라 수사 담당 특별검사를 해임한 사법 방해 때문이었다 이걸 모를 리 없는 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중인 윤석열 사단을 모조리 좌천시킨 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법 방해다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시퍼렇게 보는 와중에 이런 상황에 윤석열 패싱이 가능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통령의 대학 후배를 꽂아 넣은 건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면 6개월 전에는 자기가 비꼬는 거라고 했던 말이 진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를 본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저는 이 현인이 결혼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 저 두 사람의 첫 만남 때부터 지켜봤습니다 특히 저는 결혼을 크게 추천했습니다 제가 고유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지금 어? 케빈이 열렸네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러면서 74년에 워터게이트와 관련된 특별검사 해임을 얘기를 하는데 이때 김순덕과 같은 위치에 서 있었던 SBS의 임찬종 기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법조 출입 오래 했죠 그리고 이제 조국 사태 때 굉장히 좀 활약을 했던 그 임찬종 기자가 이번에 5월 들어서 2014년 5월 들어서 윤석열 정권이 단행한 검찰 고의 인사를 보고 그때도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김순덕 칼럼에서 언급했던 서울중앙지검장 대통령의 대통령의 직계후배 직계검찰 후배를 꽂아넣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새로 올린 그래서 이제 송경호 중앙지검장을 부산 고검장으로 날려버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똑같이 임찬종 기자가 74년에 닉슨의 인사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때 닉슨이 이제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그리고 특별감사까지 날린 걸 두고 토요일 밤에 대학살 이라고 미국에서 칭하는데 그게 이제 닉슨 탄핵의 트리거가 된 거가 사실이고요 그걸 인용을 하면서 월요일 낮에 대학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순덕이 그때 저렇게 하지 말라라고 한 일을 지난주에 윤석열이 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했습니다 네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의 나름의 추측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신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내가 현명하지 못해서 집에 갔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야 라바 현명하지 못한 게 뭔지 보여줘 보여줘 제대로 한번 우매해 볼까 네 그 다음에 전화합니다 문자 보냅니다 야 다 날려 야 다시 찍어 나 센터로 찍어 저쪽 정상 바보 같아 보이는 것만 올려놔 아내는 현명하지 못했지만 남편은 현명하게 행동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그러고 나서 1월에 다른 기사 이게 이제 아까 닉슨의 워터게이트를 언급한 뒤에 다시 2020년 1월 23일자 기사가 뭐냐면 영화를 보셨어요 남산의 부장들 아 네 남산의 부장들을 보셨어요 감명 깊게 보셨습니다 남산의 부장들과 청와대 참모들이라는 제목이고요 이 단계가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남산의 부장들 속에 이병헌이 됩니다 어머나 유신의 심장에 총탄을 꽂아넣은 제규어 아 제규어가 됩니다 이렇게 씁니다 박정희 유신 독재를 경험하지 않은 청년 세대 가운데 이병헌에게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인다며 열광하는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는 못 봤는데 이분은 어디서 보셨나 봐요 생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충심에 굴욕을 견뎌가며 뛰는 모습이 겹쳐진다는 것이다 자 메이킹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문 대통령에 대한 충심에서 조국을 날리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재규처럼 나섰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으면 어떤 문파는 미운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으면 당시 이 검찰총장의 배우자는 서울의 소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런 얘기 실제로 합니다 이 정권의 가장 충신이 누구냐 우리 남편이다 그렇죠 야 이게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노무현 알러비우와 세트로 지금 아무리 이병헌 윤석열을 검색해도 그런 반응은 보이지가 않거늘 왜냐하면 김순덕만 봤거든요 그걸 아 정말 놀랍게도 자 여러분 이게 단 6개월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6개월 전에 그들은 조폭이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폭 두목이었고 주윤바는 어디다 갖다 대냐였는데 2023년 1월이 되면 이병헌에 갖다 댑니다 자 6개월 만에 이렇게 바뀌었고 그 사이에 우리가 1시간 동안 드렸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중동의 내부의 누군가가 재다 재키우자 재다 맘 먹었고요 맘 먹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사실 거의 동시에 비슷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빨개 시작하는데 빠는 정도 흡입력 그렇죠 내지는 이제 밀착도 입술과 그 부위의 밀착도 모터의 힘 그렇죠 이런 것들에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김승덕 대기자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이 보수 정당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2번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3월이 되면 이제 검찰총장을 사퇴하기 직전이죠 그때 무슨 글을 쓰냐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 번도 보수당을 찍어본 적 없는 세대 그러니까 젊은 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젊은 투표권을 갖고 있는 층한테는 2번이 문제니까 2번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수 완박은 부패 완판이라고 일갈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일에 직을 박차고 나온다면 2번을 벼슬처럼 떠안기지 말았으면 한다 국민의힘 입당하지 마라 제3지대에서 제대로 된 정당을 차리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 이때 지금 보수 언론이 논의가 안 끝난 상황이었죠 정리가 안 됐을 때입니다 창당이냐 요당 쓰느냐 아니 그리고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대권주자에게 창당을 권하는 거는 보수 정당과의 약간 알력싸움 같은 것도 느껴지네요 보수 정당한테 뭐라고 경고를 하는 거랄까요 녹색 국민의힘의 혁명적인 결과 그 총선 결과 이후부터 보수 언론이 가끔씩 냄새를 풍기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 나타날 보수 정당은 민주당 출신이어야 한다 라는 게 있죠 이미 삶이 망가져버린 저 농장 말고 그렇죠 나른데 가서 새로 화전을 읽어보자 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던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귀한 대선 후보 그러니까 그리로 몰고 가면 얘네들이 판을 짤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귀한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이 대선 후보가 망가질 수도 있다 그렇죠 애지중지 잘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되는 단계로 넘어갔죠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한창 대선이 전개가 된 뒤에 대선 후보가 됩니다 2021년 11월 11일 이때는 이미 국민의힘 들어가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는데 그때 이런 소망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요 제목이 뭐냐 윤석열 대선 캠프는 달라야 한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의 사전에는 내로남불을 없을 것이라는 그의 대선 후보 소락 연설은 이 한마디만으로도 감동적이었다 감동받았습니다 아 드디어 감동받았습니다 주윤바는 어디다 갔다 내냐고 했었는데 조폭 새끼야 라고 했는데 이제는 윤석열의 사전에는 내로남불은 없을 것이다 이 평범한 말에 감동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책임져야 할 일에는 책임지는 것도 서슴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띄워주거든요 아 근데 11월 초에 이렇게 감동했다가 12월 초에 벌써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대선이 코앞인데 사전에는 원래 내로남불이 없는데 아 이거 신조어니까 네 그죠 어쨌든 11월 11일에는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품었는데 12월 1일에는 벌써 제목이 뭐로 바뀌느냐 사시 구수 윤석열 대선도 구수할 참인가 아니 왜 이렇게 빠르게 갑자기 따왔어요 11월이면 이준석이라는 개인의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개를 세상에서 제일 잘 파는 사람 이었던 시절 이 지나고 아 둘이 싸우죠 네 싸웁니다 네 그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죠 뚝뚝 떨어지죠 그때 같으면 뭐냐면 이제 김순덕 대기자 입장에서는 다 망한 것 같았던 저 팜을 이준석같이 젊은 비료를 뿌려가지고 다시 이렇게 읽어놨더니 거기 와가지고 왜 걔랑 싸우냐 그죠 이게 야구 훌리건의 마음입니다 이쯤에 네 되게 응원하는데 오늘 못 치는 게 너무 짜증나 이게 또 뭐랑 차이가 있냐면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조선일보 내지는 김대중과 동아일보 내지는 김순덕의 차이인데 보수 정당에 대한 애정의 정도 보수 정당에 대한 의존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김순덕과 동아일보는 이 시점에서도 살짝 빠져있어요 제3지대나 혹은 제3지대에 준하는 이준석에 대한 기대가 더 큽니다 동아일보적 패턴 그렇죠 그게 좀 약간 달라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윤석열이 왜 저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탁현민의 연출에 이미 질려있어서 이재명의 쇼가 빤히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그만큼의 설득도 이미지 연출도 못하는 정치인이다 저평가를 수정없이 합니다 칼럼에서 그만큼이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당 젊은 대표 이준석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2030을 설득하겠다는 건가 제발 좀 잘해 이미 난 너한테 감동한 적이 있단 말이야 문꼬리에 둘러싸인 왕의 이미지로 감히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가 왕 나왔습니다 왕지워 손바닥에 그 왕자로 논란이 된 이유기 때문에 이유군요 제가 얼마나 늦게 말했습니까 이 사람 당선되면 탄핵될 모든 이유를 선거전에 다 드러내놓고 당선되는 거다라고요 그렇죠 저보다 먼저 알고 있던 거예요 이 왕의 이미지를 칼럼에 직접 사용한다는 거는 과로하고 임금 왕자를 썼어요 누가 모릅니까 문꼬리에 쌓인 왕의 이미지면 한국 사람 중에서 이게 왕이 다른 왕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왕펌이죠 하지만 왕이라고 굳이 과로치고 한자로 씁니다 되게 센 문장이네요 왜냐하면 문꼬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이기도 했으니까요 의지가 있는 표현인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의 약점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사실 언급하면 싫어할 게 뻔하거든요 그렇죠 임금학자 손바닥에 쓴 거 근데 그거를 써가면서 비판하는 게 김순덕 스타일 조중동 언론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공인된 선대위 사무실 말고 딴 사무실 나간다는 걸 그렇죠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선 기간 내내 윤석열은 김순덕에게 있어도 물가에 내놓은 애입니다 그렇죠 야 저거 어떡하냐 저거 저거 어따 쓰냐 저거 야 이거 삐뜻하면 또 물에 빠지겠는데 야 이거 큰일 난다 가르치기도 힘든데 네 딴 놈들 말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김순덕 칼럼을 쭉 일별을 해보다 보면 누구에 대해서 가장 좀 눈에 띄게 우려를 하느냐 대선이 다가오는 기간의 칼럼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그 기간 동안 2021년 12월부터 2022년 초에 걸쳐서 김건희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씁니다 아 거의 매주 씁니다 너무나 속이 타는 거예요 자 다 알고 있었구나 자 2021년 12월 19일 김순덕의 도발 제목이 뭐냐 대통령의 애처증은 병이다 대단하다 라고 씁니다 야 김건희는 좀 그만 싸고 돌아라 사과 좀 시켜라 이게 이제 글의 중심이에요 근데 진짜 세네요 문장이 그렇죠 이분은 원래 이래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기자 시절에 했다는 얘기가 칭찬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야 이 조포가 야 너 깡패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분은 어쨌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를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조지는데 김건희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19년에 19일에 12월 19일에 그렇게 썼죠 2021년 12월 23일에 또 이렇게 씁니다 제목이 뭐냐 건희의 강이 그리 중한가 건희의 강을 건너야 된다 4일 만에 어 야 이거 큰일 난다 우리 김건희 사과시켜야 된다 제발 사과시켜라 그러고 나서 24일에 사과하죠 음 자 그리고 나서도 안심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2022년 1월 6일에 정권교체를 위해서라면 연기인들 못하라라고 합니다 이 연기는 뭐냐 김종인 당시 선대위원장이 제발 연기만 좀 해라 음 라고 했던 말을 받아서 쓴 겁니다 근데 이건 뭐냐 당시 윤석열 후보가 제일 특히 싫어했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잘 보시면 제일 듣기 싫은 말을 해요 특깁니다 왕자 그것도 쓰는 것도 그렇고 애처증 건희의 강 그 시점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제일 듣기 싫었던 말만 골라서 때리는 거죠 그죠 2022년 1월 20일에도 대통령 부인이 잡을 권력은 없다 이게 제발입니다 이야 김건희 좀 치워라 좀 그렇죠 죽겠다 음 뭐 자꾸 녹취소 같은 거 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 음 이 얘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었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윤석열 캠프의 공보 담당자들보다 더 열심히 김건희를 치워야 된다라는 걸 열심히 울부짖었고요 김건희가 어느정도 정리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냐 선거 말미에는 안철수랑 제발 다니라 해라 그렇죠 목 놓아 외칩니다 김순노 칼럼 2022년 2월 17일 안철수는 죄가 없다 철수 좀 뭐라고 하지 마라 잘 달래라 자 2022년 2월 26일 윤석열은 안철수를 포쌈이라도 해오라 진짜 조선시대 목 내놓은 충신이네요 그렇죠 거의 뭐 그 도끼 앞에 놓고 하는 상소예요 그러니까요 간절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밭을 여기까지 읽었는데 지금은 불 못 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3명의 필자 비교를 해보자면 김순덕 안혜리 김대중을 비교했을 때 김순덕하고 김대중 진짜 간절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썼던 글들을 쭉 보면 안혜리는 덜 간절해요 아 네 그게 차이야 중앙일보적 강남보수들은 그 약간 특유의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김순덕은 정말 간절해 지기 싫어요 아 절대 안 됩니다 야 제발 좀 어떻게 좀 해봐라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든 끝장을 내고 보수 정권을 탄생시키고 싶은 이 충신의 간절한 외침들을 이제 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선이 끝났죠 이겼죠 3기로 접어드는 거죠 3기로 접어드는 그 입구 2022년 5월 22일 취임하고 나서 보름 조금 못됐을 때입니다 그때 너무 뽕에 차셔가지고 아 우리가 탄생시킨 새 보수 정권 그렇죠 너무 기대에 차 있어 나는 아 힘들었다 저 금쪽이 당선시키는 거라고 네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이쁜 성열이가 서울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울대 갔어 우리 성열이 그래서 서울대 출신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야 윈스턴 처칠이지 아무튼 비교해 주자 이렇게 동문을 비교해 주자 우리 성열이 윈스턴 처칠 스타일 저는 이때 약간 소름이 돋았던 게 전에 에지네이 정치클럽 시간에 트럼프의 머그샷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트럼프가 머그샷을 의도적으로 처칠의 포트레이트처럼 찍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걸 미는 걸 보고 와 이건 진짜 트럼프랑 같은 이미지 메이킹을 대놓고 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김순덕 칼럼 저 보다 보니까 처치를 3년 동안 3번 정도 인용을 하는데 굉장히 자주 인용을 하는 거죠 이런 스타일의 남성성을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니 근데 그땐 전쟁 중이었잖아 김순덕에게는 여기가 전장이었습니다 20대 대선이 전장이었어요 꽤나 하다하다 실패했다는 게 좀 특이하긴 한데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처칠하고 어떻게든 싱크로를 맞추려고 하는 걸 특이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렇게 썼거든요 어쩌면 윤 대통령은 처칠 스타일의 정치를 하고 싶은 것이다 곰곰이 따져보면 헤어스타일이 많이 다를 뿐 윤 대통령에게는 처칠과 닮은 점이 없지 않다라고 아무튼 연결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심심한 일요일 갑자기? 갑자기?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마음이 너무 놓인 거예요 5월 10일에 우리의 새로운 아 심심한 여유가 생긴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보수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취임을 했어요 그리고 아 그렇게 걱정했던 5.18 기념식에 가 추념식에 가가지고 아 감동적인 추념사를 했어 너무 마음이 놓인 주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칼럼에다가 오늘은 심심한 일요일 느낌표 네 아 그럼 짜파게티나 드시지 그래서 그래서 두 사람의 공통된 처치 스타일을 찾아보았다 너무 웃깁니다 오늘은 심심한 일요일이라서 두 사람의 공통된 처치 스타일을 찾아봤죠 왜냐하면 이때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50%가 넘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지지율입니다 당연하죠 마지막 지지율이거든요 그게 너무 마음이 놓여서 그러다 보니까 대선 때 자기가 했던 말을 까먹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 이게 가장 간단스러웠죠 첫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공통점부터 점점점 나이차 많고 미모의 아내를 둔 애처가다 이게 훌리건입니다 경이라매 이게 잘할 때까지 욕하다가 잘하면 대역죄인처럼 엎드려가지고 머리를 펼 찌운 다음에 잊어버려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선 기간 동안에 한 달 동안 김건희 욕하는 칼럼을 네 번 썼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미모의 아내 나이차가 나는 미모의 아내를 둔 애처가 그런거죠 오른발 좀 써라 오른발 좀 써라 그러다가 왼발의 마법사 아 나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게 이제 뭐 혹시라도 칼럼을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면 이 대목에서 저는 확신을 가졌어요 이 사람 이분은 이런 남성성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구나 트로피 와이프를 가진 마초에 대한 어떤 희구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정말 이거 확실하다 이거는 진짜 부정하기 어렵다 아 제가 한 대목만 뽑았지만 거기 이제 연결된 문장들을 쭉 읽어보면 약간 좀 에이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상적인 정치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로 마초적인 스토롱맨이군요 굉장히 순화된 스토롱맨 순치된 스토롱맨이죠 움직이는 에너지 움직이는 에너지는 실제 물리적 남성과도 별로 상관이 없는 어떤 폭력적 남성성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는 옛날 사람들이 덜어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저널리즘에 이런 걸 녹여내는 일은 흔한 일 아닙니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총리의 그 말 이름은 순하고 얼굴도 덕스러운데 왜 글은 그렇게 쓰냐. 폭력적인 그것이 바로 마초성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 공통점. 불굴의 의지와 불충의 이미지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시험에 8전 9기를 한 불굴의 한국인이다. 불과 6개월 전에 야이 구수한 새끼야. 대선도 구수할래. 야 진짜 너무 웃깁니다. 이게 이제 자꾸 야구를 비교해 마산아재라고 하죠. 버스 불태우고 야 진짜 놀랍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공통점. 자유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세상에 입겨왔다는 사실이다. 뭐 이제 취임사에서 자유를 몇 번 말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민망한 상찬이 긴장이 풀어진 심심한 일요일에 터져나오거든요. 아 내가 해냈다. 내가 저 금쪽이를 데리고 이 전장을 뚫고 우리 금쪽이를 서울대에 입학시켰다. 이렇게 기쁨에 차 있었는데 이런 감정이 격한 분들은 또 금방 실망합니다 또. 자 불과 두 주 뒤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심심한 일요일 기사가 5월 22일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야덕의 중요한 동목. 1위 1위. 대단합니다. 5월 22일에 그렇게 기쁨의 성찬을 올렸었는데 불과 2주 만에 22년 6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욕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정말 조중동의 주요 필진 중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강도 높게 때리기 시작하는데 6월 9일에 칼럼 제목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내로남불. 아 사전에 내로남불이 없었는데 내가 얘 사전 찾아봤는데 분명히 내로남불 없었는데. 6개월만에 생겨났어요. 옥스포드 사전이야. 연말에 반영되거든요. 그런 거죠. 내로남불이 반영이 됐어. 그리고 2022년 7월 7일 위기의식 없는 대통령의 건의사랑 문제. 다시 김건희 때립니다. 22년 7월 26일 윤 대통령은 왜 야당과 만나지 않을까. 야당 대표 왜 안 만나냐 때리고요. 2022년 9월 1일 차라리 대통령이 여당 총재 겸임하시라. 이것도 김건희 논문에 대한 비꼬는 거군요. C-H-O-N-G-J-A-E 총재라고. 아니 그 많은 언론인들을 압수수색하고 김순덕을 그냥 뒀다고요? 멤버 유지를 비꼬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제목에서부터 김건희를 비꼬고 동시에 여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22년 9월 25일 우리 남편 바보. 녹취록은 윤석열 리스크를 가리키는 거였나. 김건희의 그 녹취록에 그 대목을 가져와가지고 우리 남편 바보다 라는 그 녹취록 내용을 가져와서 야 이거 사실상 예고편이었냐? 라는 비꼬기를 시전합니다. 야 취임 4개월입니다 이때가. 그렇죠. 22년 12월 22일 칸막이친 대통령실 청와대와 뭐가 다른가? 그렇게 미워하던 문재인이랑 너랑 뭐가 다르냐? 도어 스태핑을 중단해? 어 그런 거죠. 23년 3월 24일 대통령의 5792자 발언이 설득에 실패한 이유 이거는 이제 일본하고 강제징용 문제를 짬짬이 했을 때 그때 수석보좌관회의 때 발언을 비꼰 겁니다. 그리고 23년 5월 11일 더 벅스탑스 히어 펜말이 보고 있다. 이쯤 되면 제목이 슬슬 사장남천동과 닮아갑니다. 23년 8월 11일 눈 떠보니 후진국 젠버리 트라우마 어쩔 것인가? 이거는 사실상 야권 정치인들이 하던 발언 야권 필자들이 하던 발언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취임 15개월입니다. 아니 그리고 앵간은 야권보다 좀 센데요? 이거 압수수색이에요. 뉴스탑하면. 활용하는 밈들이 야권에서 쓰는 밈들에 가까워져요. 그리고 실력이 있네요. 좀 밈 쓰는. 23년 10월 12일 대통령 리스크 국힘은 말 못하는 선거 후유증 이게 이제 강서구청장 보건선고 지고 나서 아 그렇군요.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리스크가 됩니다. 그전에는 뭐였죠? 2번 딱지 달아나 주지 마라 무겁다. 우리 귀한 대선후보한테 2번 딱지가 웬 말이냐 했던 분이 너는 이제 국민의힘의 리스크야. 그렇죠. 이게 된 거죠. 24년 1월 23일 윤 대통령은 왜 국민을 이기려 드는가? 이야. 24년 2월 9일 매정하지 못한 대통령 부부 국민에게는 왜 그리 매정한가? 아니 근데 아까 그 대통령 리스크 그 기사도 그 강서구청 선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리스크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내놓은 후보가 그따구였는지 어 그렇죠. 를 가늠마귀가 어려운 선거였잖아요. 야당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대통령 때문이다. 라고 그냥 보장을 찍어버리네요. 김성덕 대기자가 이제 후보수락 연설에 감동을 받은 지 아직 2년이 되지 않았지만. 그렇죠. 아 그리고 드디어 2024년 4월 11일 총선 바로 다음 날. 총선을 보고 나서 한겨레의 성한용 칼럼 제목 같습니다. 대통령만 빼고 다 바꾸라는 성난 민심. 여기서 성한용 대기자 하면 성난을 뺐을 겁니다. 은근 젠틀한 분이에요. 대단합니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지난 1년여 동안에 김순덕이 달려온 이 숨가쁜 그라데이션 분노. 정말 변곡점들이 찾기 어려울 정도로 원래 이랬나 싶게 그야말로 2년 동안 쉼없이 비판을 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뭐 탄핵이라든지 하야라든지 이걸 떠올릴 수 있는 언급들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하는데. 김순덕의 도발 4월 16일자 칼럼하고 5월 2일자 칼럼이 데칼코만입니다. 제목이 거의 비슷해요. 4월 16일자 제목은 뭐냐. DJ냐 박근혜냐. 윤 대통령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5월 2일자 칼럼의 제목은 엠비냐 박근혜냐. 윤 대통령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좀 낮아졌네요. 웃긴 게 뭐냐면. 잘하면 DJ가 될 수 있었는데. 4월 16일이 되면 여우소 야대에서도 잘만 하면 DJ 될 수 있어. 왜냐하면 DJ도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정도였는데. 5월 2일이 되면 포기했습니다. 엠비로 갈 거냐 박근혜로 갈 거냐. 넌 잘 되봐야 오맹뿌다 지금. 탄핵 될 거냐 임기 후에 구속될 거냐. 진짜 그 뜻이네요. 그런 거죠. 너무 웃기기도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사실 직접 말을 안 할 뿐인지 그 단어. 보수 정치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말. 탄핵. 그걸 거의 합니다. 4월 16일자 DJ냐 박근혜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성할 줄 몰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뒤 어떤 길로 갔는지. 멀지 않은 역사가 말해준다. 괄호를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이지. 그 끔찍한 단어를 쓰고 싶진 않다. 그런데 그 끔찍한 단어가 끔살 이런 거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웃긴 게. 볼드모트야 뭐야. 그냥 탄핵이라고 하면 되잖습니까. 그리고 이 다음 문장은. 제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한데요. DJ 반의 반만큼의 정치인도 없어 보이는 윤 대통령이. 민생만 강조해 현 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들이 많다. 그러니까. 성한영 내기자는 절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게 지지하지 않는 입장에서도 조금 너무한 문장이 아닌가. 보다 보면 이거는 신문 칼럼을 통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주예요. 그냥 모욕을 하려는 거 아닌가. 야 이 쿼터 DJ야. 이게 저널리즘과 무슨 상관이십니까. 그리고 엔비냐 박근혜냐에서는 정진석을 인용을 합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여당 원내대표 시절인 2016년 말. 대통령 탄핵 사태 직전. 쓰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더니 벌써 썼네요. 탄핵 사태 직전. 이렇게 얘기했다. 대통령 하야 전례가 생긴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치명적 결함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들은 거의 대부분 하야하게 될 것이라고 불길한 말을 남겼다. 시간이 많지 않다. 엔비냐 박근혜냐가 진짜 정확히 그 뜻인 거잖아요. 너 하야한다 이러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 김순덕의 사례인데. 뭐 좋아요. 2019년부터 쭉 바뀌어온 과정들도 우습지만. 이분이 더 우스운 점은 뭐냐면. 한 일주일 사이에도 바뀐다는 겁니다. 그것도 뭘로? 자기 반성 없이. 그렇습니다. 아주 놀라워요. 그것만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해맑스 코너에 관련해서. 굳이 사과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나 사과할 수 있다면. 사과를 해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엄경영 소장을 자꾸 최경영 소장이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다른 분인데. 멀지도 않은 데서 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엄경영이에요. 엄경영. 엄경영이에요. 왜냐. 자 2023년 10월에 정치적 이벤트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가 열렸죠. 그 불과 일주일을 사이에 두고 김순덕 칼럼이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일주일 전. 이번에도 1,2,1 비하시나요? 재보궐선거 일주일 뒤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이 얘기한 엄경영을 왜 꺼냈냐면. 엄경영도 그렇게 해놓고 진짜 사과라고 할 만한 액션은 안 나왔어요. 그렇죠. 출구조사 문제라고. 이 사람은 그냥 1,2,1 비만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강서구 청장 선거 일주일 전 10월 6일에 김순덕이 도발해서 뭐라고 했느냐. 제목이 이렇습니다. 강서구 청장 선거는 김명수 대법원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궐선거가 이뤄지게 된 이유. 그러니까 김태우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사건.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강서구 청장직을 박탈당하고 그걸 다시 윤석열이 사면복권을 시켜주고 그 보궐선거에 다시 김태우를 투입한. 그렇죠.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하지만 김태우의 잘못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이번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는 이미 끝장났지만 징글맞게도 흔적을 남기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김명수 대법원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얘기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클린스만 화이팅. 그렇죠. 니 잘못이 아니야. 무의의 치. 그렇죠. 어깨를 또닥또닥 하면서 로빈 윌리엄스처럼 태우야 니 잘못이 아니야. 김명수가 나쁜 거야. 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김태우 특별사면은 이런저런 면을 고려한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정치적 승부수라고 본다. 잘한다. 아 윤석열 잘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유재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 그들이 유재면 김태우는 깨끗한 거다. 김태우가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김순덕에게 세례를 받은 거죠. 여기서 동아일보적 스탠스 하나 나오죠. 개꼴통입니다. 아 그렇죠. 네. 아주 새누리당적으로 사고합니다. 김명수와 문재인을 욕할 수 있다면 김태우는 무죄다. 김태우도 맞을 수 있어. 강서구청장 선거에 다시 나가 붙어볼 만하다고 봤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김태우를 공천해 버렸을 터다. 일반인의 상식을 깨고. 라고 이 선거의 명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칼럼을 썼습니다. 다시 당과 대통령실과 김순덕의 싱크가 맞는 때가 돌아왔습니다. 선거를 앞두면 급해지기 때문에. 행성들이 일렬로 섰어요. 전쟁을 어떻게든 이겨야 되니까. 정당성을 무지하게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17% 차이로 완패를 했죠. 그러고 나서 10월 20일에 칼럼을 쓰는데. 다시 14일이 지났습니다. 제목이 전혀 달라져요. 대통령 심판했던 보궐선거. 김명수 대법원 심판이라며. 대통령실 문책은 왜 없나. 제가 봤을 때는 독자들이 김순덕을 문책해야 돼요. 김명수가 대통령이라고 착각한 것이 아닌 이상. 아니 뭐야 이게. 자기가 했던 얘기랑 다르잖아. 뭐라고 썼느냐. 답답한 건 가시적 조치. 즉 비서실 문책 경질 인사가 없다는 사실이다. 윤 대통령이 김태우를 사면할 때. 국힘이 윤심대로 공천할 때. 안 된다고 직원한 참모가 없었다면.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이다. 일단 본인은 된다고 직원했고요. 됩니다. 일반인의 상식을 깬. 대통령 특유의 정치적 승부수라며. 그러니까 두 주 뒤엔. 상식 깨? 상식 깬 새끼 나와. 나와. 야 누가 승부수 던지라 그랬어. 여기서 승부수를 던져 이놈아. 김명수의 판결이 얼마나 옳았는지 알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박할 수 있죠. 그들이 유죄면 김태우는 깨끗하다. 하지만 그들은 무죄이니까 김태우가 유죄다. 그들은 무죄야 이 새끼들아. 아 놀랐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했어요. 유죄를 공천해? 원래 유죄였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잖아. 이번 보선은 윤 대통령 심판이고. 윤 대통령을 바꿀 수 없으니 대통령실이라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다. 선거에서 교훈을 찾는다고? 신문을 일별만 해도 단박이 안다. 윤 대통령이 변하는 것이다. 아니 신문에서 괜찮다고 했잖아. 신문은 우리가 지금 10월 6일에 일별을 해봤는데. 됩니다. 아니 된다고 해놓고. 상식을 깨세요. 자기 말대로 했더니 이제 와서 왜 그렇게 했냐고 뭐라고 하고. 승부수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정재하고 만나는 거죠. 동아일보의 김승덕과 중앙일보의 이정재. 자기가 틀린 걸 인정을 안 해요. 자기가 틀려놓고 인정을 안 하고 반성을 안 하고. 그리고 또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훈계할 수 있는 계좌야가 되는 거냐. 아니 자기 잘못도 모르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개선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독자들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말이에요. 제가 왜 인천국제공항 아싸오천개꿀 이 얘기를 제가 자꾸 드리냐면. 그때부터 차곡차곡 젊은 세대들에게 불공정담론. 공정담론을 계속 씨앗을 뿌리면 사람들이 화가 나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 틈에 이걸 만들어낸 게 민주화 세력이고 리버럴 정당이고 라는 말을 퍼뜨려서 불안을 증폭시킨 다음에 그 틈을 사용해서 새로운 배우들 새로운 주인공들을 밀어넣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작업은 잘 될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을 1시간 반 동안 확인해 보니까 알 수 있는 게 이 선수들을 키우는 스카우터이자 응원단이자 감독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성을 할 줄 모르죠. 그러면 그 다음이 너무 희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반복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조선일보가 에이 하는 수 없이 한동훈이라고 생각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동훈이 짱이야 밀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TV조선 보시면 억지 한동훈 미담 밀어넣느라 장난 아닙니다. 난리가 났죠. 한동훈 팬클럽이 총선 이후 두 배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배 늘어났는데 2만 명이 안 돼. 그게 6시 5시 뉴스에 앞대가리에 집어넣을 얘기입니까. 그거 하고 있어요. 왜? 그 원동력은 뭐? 반성할 줄 모른다. 아니 설사 100만에서 200만이 됐던들 그게 우리가 뉴스에서 들을 얘기냐고요. 백섰을 줄 모른다. 되짚을 줄 모른다. 그럼 웃기는 거죠. 그동안의 소위 개딜론. 개딸이 민주당 망친다. 개딸이 한국 정치 망친다. 이렇게 자기들이 떠들어놓고 강성 지지층과 팬덤을 띄워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일 때는 그게 개딸이고 욕먹어야 되는 거지만 한동훈 팬덤은 괜찮다. 건강한 정치 문화다.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봐요. 지난 총선만 봐도. 당원이 200만이면 이 사람들은 믿으면 안 돼. 근데 훈이 뭐였지? 훈사랑? 아닌데. 건사랑인데. 위드훈이. 위드훈이. 위드훈이가 18,000이면 예뻐 죽겠어요. 좋기도 하겠다. 자, 광고 후에 또 하나의 위대한 인물을 만나요. XSFM입니다. 땡기예요. 여행 많이 다니자던 아내. 중학교 올라가는 첫째. 늘 내 걱정뿐인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건강하자는 그 말. 꼭 지키고 싶습니다. 건강을 천연스럽게. 큐어바이 네이처. 큐비엔.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취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평산네이처 진경옥. 정제수를 사용하지 않은 원액 그대로의 놀라운 꾸덕함. 활력의 대표 원료 녹용. 거기에 인삼, 생지황, 복령 등을 넣고 전통방식 그대로 중탕했습니다. 이 보수 언론들의 끊이지 않는 정력적인 활동과 언론 생활이 끊어지지 않는 이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녹용. 그렇죠. 복령. 바로 면역력과 체력입니다. 그러니까요. 면역력과 체력이에요. 그건 확실해요. 진경옥은 특히 재구매율 73%라는 놀라운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네. 탁월한 효과를 갖고 있고요. 최고급 퀄리티를 추구하지만 동종 제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저렴한 가격. TV 광고비가 안 들거든요. 네. 현재 가정의 달 맞이 슈퍼 세일 중입니다. 보자기 지금 1년 내내 쓰실 모양이에요? 이제 앞으로. 무료 보자기 포장 이벤트 이건 이제 보자기 포장의 재미가 들리신 거야. 그렇습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기 시작할 모양이에요. 포장 관련된. 이러다 천연 염색까지 하시겠어. 슈퍼가 아니고 수퍼라면서요? 아니. 누가 발음을 지적하더라고. 슈퍼 슈퍼 논란이 있나? 네. 슈퍼라고 발음하는 거 한국인밖에 없다고. 여긴 한국이니까. 뒤질래? 슈퍼라고. 어디 남아공 가서 영어 그렇게 안 하는 거라고 말씀해 보시지. 슈퍼 세일 중 진경옥 체크하세요. 액세스 모레였습니다. 중앙일보를 만날 시간입니다. 동아일보의 진심이 김순덕이라면 중앙일보의 순혈. 이렇게 한 사람씩 소개하니까 노답 삼형제 짤 생각나네요. 그럼요. 그래서 중간 쿠션으로 제가 중앙일보 안혜리 기자를 가져왔는데 조중동이라고 묶이지만 중앙일보는 약간 독특해요. 이 다른 두 매체와 성격이라든지 욕망이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가 제가 봤을 땐 안혜리라는 논설위원이 아닌가. 성향으로만 묶으면 조중문이 맞아요. 그렇죠. 조동문이 맞아요. 중은 패턴이 다릅니다. 패턴이 좀 다르죠. 그러네요. 안혜리가 맞는 것 같아요. 왜 안혜리냐? 구정고 나온 사람. 구정고 나온 사람. 그게 강남보수지의 어떤 소울인 거죠. 일단 쪽팔린 게 싫은 건데 중앙일보는 내가 쪽팔린 게 싫은 겁니다. 보수가 쪽팔리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쪽팔린 게 싫다. 공동운명체적인 이해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선거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모두 져도 거긴 앉으잖아요. 왜 나를 쪽팔리게 하냐? 내가 어디 나가서 정치 얘기 못하게 하지 마. 라는 쪽에 가까운 게 중앙일보의 멘탈리티다. 구정고 나온 사람이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이분이야말로 중앙일보 계열의 어떤 소위 언론 귀족들이 표상할 수 있는 가장 성골에 가까운 사람. 왜냐하면 아버지가 누구냐. 조선일보 부사장 출신의 기파랑 출판사 대표 안병훈 씨입니다. 그렇습니다. 기파랑이 어딘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윤서인 작가의 조이라이드. 돌고 돌아. 조이라이드. 또 그 출연자. 1편, 2편이 다 기파랑에서 출판된. 메가히트작. 퍼즐이 끝나질 않아요. 정치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더 잘 알고 있는 명함은 아무래도 박근혜 시절에 나오죠. 7인회의 일원이었죠. 말하자면 로열 패밀리입니다. 로열 패밀리 출신의 안혜리 논설위원이 그야말로 중앙일보를 대표하는 논조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분은 제가 찾아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본격적으로 대선 기간을 거치면서도 이분의 김영 칼럼이 안혜리의 시선인데 안혜리의 시선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를 단독으로 해서 심도 있게 칼럼의 소재로 삼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하고 비교해서 좀 다른 점이에요. 물론 중앙일보의 다른 칼럼니스트들, 특히 남성 칼럼니스트들은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기도 하지만 안혜리 필자는 좀 다른 게 대선 기간 동안에도 어디에 집중했냐면 문재인 정부 자체에 대한 비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약점에 대한 공격 이쪽에 더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헬머스 코너에서도 다뤘었던 나는 고발한다. 그 코너의 기획자가 또 안혜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총선 끝나고 나서 2022년 3월 초에 제일 먼저 했었던 작업이 소위 뮌파의 대표주자 중에 한 명. 트위터에서 더래프트로 활동했던 그분을 인터뷰해서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끝났다를 소개하는 인터뷰를 했던 게 대선 이후의 첫 번째 기획이었습니다. 이 강남 우파들이 양비론을 좀 더 사랑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났거든. 우리 빼고 둘 다. 네. 그래서 이분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윤석열이 칼럼 소재로 등장하냐면 대선 이후입니다. 2022년 4월 14일에 단독으로 윤석열을 등장시킬 칼럼을 쓰는데 와 진짜 대선까지 그럼 윤석열은 안정에도 없었고 그냥 문재인 까는 거에만 계속 집중을 했던 거군요. 그렇죠. 이 사람은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을 침몰시키는 게 목적이었던 거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게 핵심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대선 이후 약간 마음에 파도가 있었겠는데요. 밀려도듣는 허무함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권 초반부터 굉장히 공세적입니다. 안의 논설위원이. 그래서 김순덕보다도 더 빨리 처치 스타일 같은 거 쓰지도 않아요. 2022년 4월 14일에 칼럼 제목이 뭐냐. 실패한 대통령의 길을 가지 않으려면 입니다. 아니 아직 취임을 안 했거든요. 근데 애템부터 합니다. 아직 취임하기 한 달 전인데 벌써 야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조심해야 돼. 라는 칼럼을 써요. 만약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연장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세상을 어지럽힌 온갖 불법엔 면제부가 쥐어졌을 테고 민생을 외면한 채 오로지 내 편의 이익을 위한 독주가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됐을 거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은 이걸 막은 것만으로도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우려도 크다. 인사 탓이다. 라고 됩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이 글 글에서 평가할 만하다라는 거는 여기가 끝입니다. 이 뒤에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정호영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창향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 등등의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의혹들을 줄줄이 나열하면서 뭐 이런 사람들을 인사한다고 내놨냐라는 비판입니다. 건조하기 그지없죠. 굉장히 공격적이고요. 그리고 아픈 부분들을 정확하게 타격을 하는 거죠. 이미 이때부터 안혜리 논설위원 입장에서 이 정부는 불안한 거예요. 이 정권이고 가겠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초에 내 취향이 아니었던 거죠. 네. 아. 처음부터 이건 내 취향은 아니었어. 이게 당시에 진중권의 팬들이 바라던 진중권이 해야 할 말이었죠. 그렇죠. 그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게 내 취향이 아닌데 이 정권의 의의가 딱 하나 있다면 문재인 정권은 끊어냈다는 것이다. 넌 그게 다야. 그렇죠. 라는 취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대통령 부부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취향적 비판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좀 징후적이라고 본 게 2022년 7월 7일자 안혜리의 시선의 제목이 뭐냐면 김건희 5만 원 치마 32만 원 발지의 비밀 점점점 출처는 친오빠였다. 이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한창 김건희 여사의 패션 아이템들에 대한 상찬 기사들. 알죠. 이거 거의 팩트 TV 취재 결과 같은 이야기예요. 엄청 쏟아질 때인데 제가 찾아봤. 강하지 않고 있는 사진. 그렇죠. 슬리퍼 신고. 운동화 얼마짜리라든지 디올 자켓이라든지 이런 거 한창 나올 때. 그 때에 그 출처가 오빠였다라는 거를 정론지에서 제대로 다룬 최초 사례가 이 칼럼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세하게 이것저것 비판을 하면서 5만 원짜리 제품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32만 원짜리 제품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정답은 오빠다. 오타가 아니다.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가 친분 있는 몇몇 기자들에게 직접 김여사 사진과 패션 정보들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해왔다. 김여사의 소박한 패션 류의 기사가 쏟아진 배경이다.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된 김여사 개인 팬클럽도 매우 비정상적이지만 아무 직책 없는 대통령의 처가 식구가 기자들을 상대하며 선별적으로 대통령 부부 관련 정보를 전달해왔던 사실은 믿기 어려울 만큼 비상식적이다. 이런 훌륭한 저널리스트가 있나. 그러니까. 사실 알고 있던 기자들도 못 썼거든요. 못 썼어요? 이때 빨리 쓰는 거. 누가 1타를 칠 거냐의 문제는. 이런 사건 같은 게. 그렇잖아요. 앞에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를 정리해서 보면 안 무서워하고 깔아보네요. 그러네요. 이게 뭔 웃기는 짓거리냐는 거죠. 뭔 오빠가 나와 여기서. 그러네. 깔아본다는 게 정확하네. 그 태도가 보이네. 촌스럽게 이런 거. 가격표를 공개하고 이게 뭔 웃기는 짓이냐. 라는 투가 읽히는 거죠. 물론 이거 다 해석입니다만.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석을 했냐면 그 뒤에 대통령을 다루는 다른 칼럼들도 보면 약간 어투가 그래요. 2023년 8월 31일에 대통령의 언어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제목이 거친 표현에 진의 가려지는 대통령의 언어입니다. 대통령이 뭐 이렇게 거친 언사를 쓰냐. 그 부분을 지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상 국론 통합을 얘기해온 8.15 광복절 경축사에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반국가 세력들을 활개치고 있다라고 했다. 무슨 걱정에서 나온 말인지는 알겠으나 대통령 품격에 걸맞은 정제된 언어와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김건희 여사가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비단 대통령 여사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서 아무리 최측근이라도 대통령 뜻에 거스르는 고언을 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서 보다 정제되고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섬세한 언어로 소통하도록 조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라도 희망을 걸어본다. 이건 김건희 씨의 발언과 태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저씨 바보야. 그렇죠. 그걸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오죽했으면 김건희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냐. 진짜 깔아보네. 너네 아저씨 바보네. 그렇죠.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어.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하니 저렇게 천박한 말을 해. 김건희라도 나서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이 역시 논설위원이 할 말은 아니에요. 딱히. 그리고 나서 이런 비판적인 태도들이 극단화되는 게 총선 참패 이후입니다. 2024년 4월 18일자 아내린의 시선. 제목이 이겁니다. 잘못이 잘못이 아닌 대통령의 남은 3년인데 이 칼럼쯤 되면 굉장히 업소이 여기는 것 같은 투로 바뀝니다. 버렸다. 네.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인용 따옴표가 되어 있지만 병식이 전혀 없네. 병식이 전혀 없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칼럼을 접하는 사람들은 이 병식이 기억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 네. 물론. 얼른 보기. 이거 니은인데 잘못 쓴 거 아니야? 라는 착시를 유발하는 게 아닌가라고 칼럼니스트의 의도를 추정해봅니다. 그렇죠. 왜 이걸 그냥 첫 대목으로 이렇게 땄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병식이 전혀 없네.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첫 육성 입장 표명 자리였던 지난 16일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 생방송 직후 한 젊은 의사가 SNS에 올린 글이다. 이 포스팅을 보자마자 좀 과하다 싶으면서도 이걸 왜 과하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썼는지 묘하게 이해가 가는 구석도 있었다. 병식의 부재는 병에 걸렸지만 인지를 못하거나 아예 부정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의학 용어인데. 병의 인식의 줄임말이군요. 그렇죠. 오죽 답답하면 이런 표현까지 썼을까 싶었다. 대통령이 이번에도 또 진솔한 사과를 기대한 국민들 배반에 화만 더 돋궜으니 하는 말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네. 병식이 전혀 없네라는 글을 쓴 의사가 누가 있지? 라고 찾아봤는데. 트위터에 한 분이 있더라고요. 응급의학과 의사라고 본인 소개 프로필이 돼 있는데. 그런 분이 있네요 진짜로. 2024년 4월 16일에 이런 짧은 트윗을 올렸습니다.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듣다가 20여 초 만에 껐다. 이 인간 병식이 전혀 없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네요. 병식이 전혀 없네를 쓴 건 맞아요. 그런데 병식이 전혀 없네라고 짧게 한마디 쓰고 만 건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문장의 구성 자체가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죠.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도 약간 다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안혜리 칼럼에서 이 대목. 좀 과하다 싶으면서도 라는 대목입니다. 이걸 왜 과하다고 생각을 했을까. 병식의 부자는 병에 걸렸는데 인지를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건데. 이거 과한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는 걸 원인을 모른다. 과한 표현 아니잖아. 그런데 이거를 병식이 아니고 병신으로 읽으면. 이 전혀 없네를 빼. 전혀 없네를 빼고. 네. 니은을 잘못 쓴 걸로 착각하면. 그러면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보수 언론은 그런 짓을 종종하죠. 이런 인식이 이분의 칼럼에 지금 깔려 있고. 읽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애매하게 왔다 갔다는 느낌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안혜리 기자는 정권의 초반부터. 혹은 그보다 이전부터. 이 모든 난장을 보면서. 이 정권의 책임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일단 취향이 아닌 거예요. 대통령 부부 자체가. 자기의 어떤 시각에서 봤을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내 취향도 아니고. 내가 기대하는 품격이 없는 사람들. 이라서. 가능하면 많이 언급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안혜리 칼럼. 안혜리의 시선 중안보에 들어가시면. 검색 되게 편하게 되어 있는데. 윤석열을 치시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칼럼이 거의 없어요. 다른 주요 필자들에 비하면 언급의 양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좀 더 포괄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나 조선일보를 비교했을 때. 조선동아와 중앙의 차이인 것 같다. 취향이 안 맞는 사람들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 끝으로.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김순덕 대기자가 했던 실수를. 안혜리 논설위원은 안 했나? 말을 바꿨다가. 혹은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끝으로 이걸 하나 읽어드리죠. 윤 대통령 당선. 취임 직후입니다. 22년 5월 26일. 안혜리의 시선. 한동훈은 조국이 아니다. 내용은 친 한동훈 선언입니다. 그렇죠.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정권 바뀐다고 뾰족한 수가 있으려나. 이런 끔찍한 세뇌 아닌 세뇌에서 벗어나도록 해준 게 바로 한동훈 신인법무부 장관이다. 한동훈 잡으려다 국민적 조롱거리로 전락한 최강욱, 김남국, 김용민, 이수진 등 철험에 소속 민주당 법사회 의원들의 활약상 탓에 덜 부각됐지만 지난 9일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는 한 장관의 평소 소신을 유감없이 드러낸 자리였다. 한국3M이나 이모 교수, 이만시간 논란 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저질 억지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만큼 화제가 된 건 그의 논리정연한 발언이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덕질을 나하고 싱크로를 맞추고 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하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한동훈을 집중해보하면서 만났던 그분들, 강남보수들, 굉장히 유상한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양비로는 열심히 펼칠 때는 페이스북에서 어르신이 멋있어 보이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보입니다. 자, 중앙과 동화의 스타들을 만났습니다. 토요일엔 심심하면 조선이를 보죠. 네, 진짜왕이 나온 끝판왕. 끝판왕이 나온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B, W, K Thank you!